제가 이 작은 종이 뒤에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. 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? 첫 번째 힌트,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. 두 번째 힌트, 우리 인생에 꽤나 쓸모있고 귀한 것이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뭐죠? 네, 돈이에요, 돈. 돈 다들 좋아하시죠? 네, 안 좋아하는 분이 좀 이상한 분이죠.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우리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,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? 뭐가 더 중요할까요? 바로 이거. 이게 뭐죠? 네, 남자가 열심히 헬스를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. 건강입니다, 건강. 저도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변했는데요. 감기에 걸리면 머리도 아프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못하죠. 그냥 누워만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이라는 옛말도 있잖아요. 항상 건강을 주의하셔야겠죠. 건강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? 있습니다. 바로 사랑입니다. 종이가 점점 더 커졌어요. 사랑은 그만큼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죠.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눔 없이, 사람 없이, 사랑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.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가족에게 많은 사랑을 나눠주시고 또 많은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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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